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총 땅을 다 흐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해물찜 먹방! 렛츠고! 렛츠고! 가리비 와, 진짜 부드러워요 렛츠고! 렛츠고!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맛은 미니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렛츠고! 그리고 이제 먹방 간식! 렛츠고! 아, 너무 맛있어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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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어봅다 주먹밥이 덜 익었어요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혼도 맛있네 응, 저희도 왔어 흥 먹기 먹기 내 맛 세物 이런데데데데데데데 왜, 그래서 계란말이였어요 꼬자꼬자 마늘과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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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조금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